자동차 엔진오일 강자 SK앤무브가 전기차 시대에 걸맞게 포트폴리오의 판을 새로 짰습니다. 전기차용 윤활류 사업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을 높이는 열관리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기로 했는데요. 2040년 54조원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전력 효율화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는 2040년이면 세계를 달리는 자동차 두 대 중 한 대는 전기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윤활류 브랜드 지크로 이름을 날린 SK앤무브가 대표적입니다. SK앤무브는 원료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용 윤활류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K앤무브는 미래 먹을거리로 전기차용 윤활류와 함께 열관리 시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장비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기계의 발열을 제어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판단입니다. SK앤무브는 2025년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을 30%까지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미국 GRC에 2,500만 달러의 지분 투자를 하고 IT기업 델테크놀로지스와 상용화를 위한 협약을 맺는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앤무브는 2040년 전기차용 윤활류 시장이 12조 원,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배터리 등의 열관리 시장이 4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두 54조 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에서 전력 효율화에 앞장서겠다는 SK앤무브, SK루브리컨츠에서 SK앤무브로 바뀐 사명처럼 에너지 변화에 적극 대응해 미래 성장기업으로 한층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